자, 민선 8기의 주인공들을 차례로 만나보는 시간이죠. 민생을 부탁해, 그 열 번째 손님입니다. 김진태 강원지사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첫 질문을 이걸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김진태가 요즘 순해졌다. 그래서 별명이 순한맛, 죄송합니다. 순한맛 김진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정치인에서 행정가로 바뀌면서 정말 순해진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요새 좀 순해졌다는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또 일각에서는 그래도 옛날에 매운맛이 더 좋았는데 너무 맹숭맹숭해졌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두 가지 맛 콤보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강원 도민들한테는 순한맛, 또 예산 따거나 이럴 때는 매운맛 두 가지 맛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인 김진태 말고 도지사로서의 김진태, 매운맛 순한맛 콤보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일단 도지사로서 지금 출발하신 지 한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지금 강원도를 떠올릴 때 도지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과제,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네, 저는 잔학계나 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그게 이제 법이 통과돼서 강원도가 1년만 있으면 강원특별자치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해 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약 10개월 동안 이걸 골든타임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3년 6월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탄생을 하게 되는데 그걸 위해서 뭐 특별하게 좀 준비 좀 많이 하셨습니까? 네, 지금 이제 막 하고 있는데요. 그 법은 이제 통과가 됐는데 법 내용이 거의 없어요. 거의 뭐 백지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을 채워나가야 될 숙제가 남아있는데 저는 이게 백지 상태라고 너무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백지 수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얼마나 준비를 해서 채워나가느냐. 그게 어떤 권한을 적어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엄청난 또 아주 멋진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또 보니까 강원도가 안고 있는 큰 숙제가 경제와 일자리다. 그러면서 지사님이 규제 완화를 지금 굉장히 강하게 외치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 규제 완화 좋습니다. 그런데 규제 완화해준다고 그냥 기업들이 무조건 더 들어오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지금 강원도에는 제일 없는 게 기업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기업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선거 첫 번째 공약으로 아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좀 유치해보자. 이제 이러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어떻게 된 거예요? 빨리 왜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가지고 삼성 반도체 공장 강원도에 좀 주세요. 이러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뭐 좀 거절당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사기업을 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택한 전략은 우회 전략. 거기에 여러 가지 클러스터 연구단지, 교육단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삼성전자가 저기 강원도에 가면 여러 가지 혜택이 많네. 이렇게 해서 스스로 올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클러스터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게 말이 그렇지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럴 것 같은데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고요.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려고 그러면 보통 전기도 많이 들어가고 물도 있어야 되고 땅도 엄청 넓은 게 있어야 되고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데 제일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람을 미리 교육시키고 실습도 할 수 있고 시험도 할 수 있는 클러스터가 되면 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장을 유치하는 거 좋습니다. 경제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방금 물도 있어야 되고 전기도 있어야 되고 공장 부지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 또 강원도가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유명한 곳인데 환경 파괴 이야기도 적잖이 나오고 있거든요. 강원도는 그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그 부지 말고도 산 엄청 많습니다. 전 강원도의 70몇 퍼센트가 산림이고요. 그렇죠. 물도 좋은 데 많고 바다 좋은 데 많고 해서 그 일부를 산업단지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지 아니 강원도에 물과 산이 좋다 해가지고 거기는 어떠한 공장도 들어오면 안 돼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최첨단 산업 이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렇군요. 발전과 유지 이거를 참 병행하는 게 힘든 일인데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보니까 지금 전국 17개 시도지사 당선인들이 그 가운데 13분이 관사 안 쓰겠다. 관사를 도민들이나 시민들께 돌려주겠다라고 했는데 지사님은 관사를 그냥 쓰고 계세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요. 그냥 정해진 관사에 들어가는 데도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 관사가 제 것도 아니고 제가 잠시 인기 없겠다고 저거다 반납하겠어요. 저는 강원도 춘천에 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관사가 집에서 다니면 되니까 그걸 반납을 했다. 그러면 나중에 또 도지사 되는 분 춘천에 집이 없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 임의로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니고요. 지금 그런데 여론의 눈치를 봐서 이제 관사를 다 반납한 분들이 지금 좀 후회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지금 몇 안 되는 분들만 소신껏 그거를 쓰고 있는데요. 그거는 업무 공간이 많습니다. 회의실도 있고 직원들이 와서 결제도 하고 또 거기 작은 행사도 할 수 있고 정해진 취지에 맞게 쓰면 되는 거지. 시도지사가 관사 쓰는 거 그거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그렇게 너무하는 것도 일종의 포퓰리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이준석 전 대표하고 닭갈비집에서 만나셨어요. 선물도 교환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글쎄요. 뭐 어떤 얘기를 나누셨는지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때 그것 때문에 아주 뜨거웠습니다. 뭐 욕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저에 대해서도. 또 응원해 주는 분들도 많았고 이게 아주 세대별로 나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젊은 층들은 또 응원하고 또 기성 세대에서는 뭐 좀 별로 안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뭐 어떤 그런 것을 따져서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좀 요새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강원도까지 이렇게 찾아왔는데 야 이준석 대표 요새 만나면 또 분위기 안 좋으니까 야 바쁘다 그래 바쁘다 그래. 저는 그 소리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손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나가서 고생 많으시겠다. 조금 템포를 좀 조절하면서 하시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 지금의 일단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 아는데. 저는 비대위 안 좋아하는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비대위를 좋아하는 사람이 사실은 없겠죠. 그렇죠. 그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비대위를 저는 왜 안 좋아하냐. 역대 비대위가 생길 때마다 김진태를 잘라 마라. 이거를 논의했어요. 제가 어디 와서 좀 강력한 그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당에서 맨날 이거 쫓겨나는 거 아니냐 이래야 되겠습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비대위라고 하더라도 덧셈, 곱셈 이런 걸 해야지 누구는 자르고 누구는 안 되고 맨날 이 보수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뭐를 더 더 하고 곱해서 더 크게 할 생각을 안 하고 잘라내는데 이거를 주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좀 어떻게 점수를 딸까.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약간 매운맛 김진태가 좀 보였습니다. 과거의 매운맛. 일단 순한맛 김진태로 바뀐 행정가로 변신한 도지사님. 일단은 공약을 폐기하는 8개를 또 굳이 발표를 하셨는데 그걸 왜 그러신 거예요? 아니 저는 관사도 그렇고 이번 공약 철회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다른 시도에서도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이렇게 하다가 공약이 이건 조금 문제 있겠다 싶으면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거를 좀 이렇게 접어야지 다른 데는 다 안 하고 그대로 다 지키는 것처럼 하는데 솔직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거 다 지킬 수 있는지. 그래서 저는 한 160개 정도 되는 공약 중에서 8개를 이거는 좀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거를 이제 덜어냈습니다. 그런데 그거 덜어냈다고 약속을 안 지킨다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요. 160개의 공약은 어디 선거 공보에 올라간 공약은 30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유권자들이 알 수도 없는 아주 실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찍을 걸 잘못 찍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그 포기하는 8개 말고 나머지 그러면 152개의 공약은 확실히 지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밝힌 강원도의 미래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실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멋진 강원도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